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인데 또 비가 와서 가족들이 어디 나들이도 갈 수 없고 하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또 종목 하나 발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이 괜찮을 것 같아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물산은 건설이 있고 상사가 있어요. 원래 삼성물산이 이 두 개를 하던 회사였죠. 이 두 개도 옛날에 합병을 해서 95년도에 합병을 해서 건설과 상사를 하던 회사였고 그 다음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삼성에버랜드라는 데가 있었죠. 그 두 회사가 2013년에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패션 부분이 있고 리조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에버랜드죠. 그 다음 이 식음료라는 건 뭐냐면 삼성 웰스토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단체 급식하고 식자재 유통하고 그룹 사내 쇼핑몰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43%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 대상이 돼서 매출에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30조 매출을 했는데 그 중에 건설이 한 12조, 상사가 13조, 패션 이런 것들이 1조에서 2조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건설과 상사가 큰 매출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물산이 이제 들고 있는 지분을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3%를 들고 있고 삼성전자의 5%를 들고 있고 삼성생명의 19%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8.5%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 지주사로 분류해서 분석을 합니다. 뭐 하여간 이 지배구조가 하도 복잡해서 삼성 임직원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삼성물산의 주가를 보면은 올해 초에 한 16만원까지 찍었다가 계속 하락했다가 3월부터 상승 추세로 갔다가 지금은 13만원, 14만원대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삼성물산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번주에 하나 나왔는데 5월 11일 화요일날 나왔습니다. 목표주가를 2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기존의 19만원에서 상향을 시켰어요. 자, 엊그저께 금요일 5월 14일 종가가 14만원이고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한 43% 있습니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견은 21년 올해는 상사, 패션, 리조트, 식음료 이런 것들이 다 경기 민감 사업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 연결 회계로 들어가 있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바이오 부문도 고성장할 거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건설은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실제로 1분기에 대규모 수주를 달성함에 따라 올해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삼성물산 목표주가를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밸류에이션 방식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징권사의 올해 삼성물산의 매출액은 32.5조 정도고 영업이익은 1.2조, 순이익은 1.7조.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한 8,918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14만원이니까 8,918원을 봤을 때는 지금 퍼 15.7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에이징권사가 목표주가로 제시하고 있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퍼가 22.4배까지는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이 에이징권사가 어떻게 밸류에이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건설 부분의 가치를 한 4.3조로 받고 상사 부분의 가치를 1.7조로 받고 패션은 4,200억, 리조트는 한 2,700억 그 다음에 웰스토리, 시금료 사업부는 한 1조로 봤어요. 이게 다 노플렛이라는 건 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 해서 세후 영업이익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10.3배 이런 동종업의 배수를 적용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7.7조고 일단 7.7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의 시장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다 판다고 가정하면 팔면 양도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양도소득세,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로 냅니다. 법인세율을 27.5%니까 그걸 적용하면 시장 가치가 100이면 법인세 27.5%를 내게 되면 현금 유입액은 72.5%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30%를 할인했다. 그러니까 70%만 쳐주겠다. 그러면 50.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장 가치 지분율 곱하면 시장 가치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 주가가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50.75%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반 정도만 가격을, 가치를 쳐줬다. 그러면 27.6조가 나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거기서 순차익금 빼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는 또 더해줬어요. 자사주도 법인세를 고려했고 그 다음 30% 할인을 해서 70%만 적용했습니다. 그럼 37조가 나오고 이거를 주식수인 1억 9천만 주 정도로 나눠주면 19만 6천 원이 나온다. 그러니 20만 원을 목표주가로 제시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삼성물산 공매도 추이를 보호하시죠.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됐으니까요. 공매도가 차지하는 매매비중은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매매비중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평균가는 13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크게 어떤 주체가 지속적으로 산다라는 건 패턴은 보일 수가 없는데 지금 엊그저께 금요일날 한 5.6% 정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샀어요. 연기금도 많이 사고 사모펀드도 사고 투신 기관과 외국인이 금요일날 많이 사서 5.6%는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종목을 좀 발굴해 보고자 해서 찾아보다 보니 삼성물산에 대해서 좋게 보는 리포트가 나와서 저도 한번 월요일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